흑자 헬스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덕화가 꼴패미거나 용찬우 추종자라고 짐작하고 싫어요부터 누르고 악플부터 달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우선 이 영상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들을 보고도 이덕화를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쓰레기님들은 제발 꺼져주십시오. 너같은 새끼님들이 다신 악플이라도 웬만하면 고의 간직해드리게 싸우니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흑자 헬스 조직이라고 제목에 험악하게 써놓았지만 상당히 정중하게 비판할 겁니다. 최재천 교수를 조롱하면서 비판한 영상들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흑자 헬스의 영상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는데 왠지 정이 가는 인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최재천이 그따위로 살아가는 꼬락선일을 보면 짜증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흑자 헬스가 감히 진화 심리학에 대해 썰을 풀었습니다. 흑자 헬스의 아주 많은 팬들이 그런 썰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진화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소개한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올린 진화 심리학 영상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진화 심리학의 핵심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어설픈 진화 심리학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흑자 헬스는 10만 년 전에 인간 뇌의 진화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나자와 사토시가 처음 읽는 진화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10만 년이 아니라 1만 년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진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번식 성공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번식 성공도에 차이가 있다면 진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후에 지난 1만 년 정도 동안 인류가 처한 환경은 그 이전의 사냥 채집 사회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환경에 비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 1만 년 동안에 인류가 그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난 1만 년 또는 10만 년 또는 20만 년 동안 인류가 정신적인 면에서 진화하지 않았다는 가설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칭 진보주의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편리한 가설입니다. 유태인들의 IQ는 유독 높고 노벨상도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이것을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자연선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순전히 유태인의 교육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난 1만 년 동안 인류가 정신적인 면에서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면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진화 가설을 배제하고 문화 가설이 무조건 옳다고 우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지난 10만 년에서 20만 년 동안의 진화가 인종적 다양성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체적인 면에서 인류는 그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진화를 겪은 겁니다. 신체가 진화하는 동안 뇌만 진화 파업을 벌였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진화 파업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인종마다 뇌의 크기가 상당히 다른 이유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종 간 성격 차이나 지능 차이가 순전히 문화나 역사의 결과이며 진화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무턱대고 믿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 20만 년 동안 인류가 정신적인 면에서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는 가설은 그런 정치적으로 올바른 새끼들의 입맛에 잘 맞습니다. 니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인류의 진화가 그 기간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정도로 존나 전지전능에서 존나 좋겠다. 저는 페미니스트들을 빡치게 하는 가설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유튜브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경고를 먹은 적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제시한 가설을 차분하게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인종의 진화는 정치적 올바름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과학자도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감히 인종의 진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더 깊숙이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검열과 추방이 존나 무섭습니다. 흑자헬스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새끼들이 벌이는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0만 년 전에 인류의 정신적 진화가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곧이 곧대로 믿은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은 온갖 정치적,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문제들과 골치 아프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학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저의를 품고 개소리를 하는 쓰레기들이 진화심리학계는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와 이화여대에서 교수식이나 헤쳐먹으신 최재천님께서 대표적으로다가 그런 새끼님이십니다. 책에서 보았다고 해서 교수가 말했다고 해서 심지어 논문에서 보았다고 해도 쉽게 믿으면 안됩니다. 인간의 신체와 관련해서는 지난 1만 년 동안 일어난 진화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얍농업으로 말라리아가 더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대한 방어에 큰 도움이 되는 낱모양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아프리카에 많이 퍼졌다는 가설이 점점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축을 많이 하는 문화권에서는 성인의 젖소와 능력이 번식에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능력이 더 뛰어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점점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체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진화가 이렇게 상당한 정도로 일어나는 기간 동안 뇌만 진화 파업을 벌였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뇌가 21세기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10만 년 동안이나 감히 진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칭 진보주의자 새끼가 있다면 동방불패도 울고 갈 정도의 과대망상 신공을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이 지난 1만 년 동안의 진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만 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동안의 파란만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5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면 1만 년은 400세대에 불과합니다. 진화에서는 절대적 시간보다는 세대수가 더 중요합니다. 400세대에 대단한 진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0만 년은 4천 세대이며 4천 세대를 400세대만큼 경시하기는 힘듭니다. 제대로 된 진화 심리학자라면 지난 1만 년 동안의 인류 진화를 상대적으로 경시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는 사냥 채집 사회를 이루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냥 채집 사회의 환경에 대한 모형 즉 모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마음을 진화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꽤나 합당해 보입니다. 지난 1만 년 동안의 인류의 환경은 그 이전의 사냥 채집 사회의 환경에 비해 대단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모형을 만들기가 훨씬 힘듭니다. 환경에 대한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더욱 흥가پ mejorar 작전에서 연구를 만들기 때문에 를 언어가 합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우 흥겨א버인 의 경우는 그것도 그런 걸 하는 것이 우린 일어난의 ramp